beatbox! beatbox! 디스코 도사입니다. 좀 지식거리는 것 같은데 나만 그런가? 안녕하세요! 아,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. 저희 그... 연습 rugby 할 건데 어떤 식으로 하는게 좋을까요? 자율행을 할 거 아니면 그냥 뭐... 함께 왔어? 안녕하세요 형님! 어 왔어요. 아 오랜간 아니다. 아이고, 든든합니다. 이긴 거는 준비 없죠, 이러면? 아, 준비 없죠. 그러면은 이번 게임 뭐 어떻게 해요, 그러면? 자랭으로 할까요, 아니면은? 자랭으로 일단 빨리 하죠. 나이스요? 나이스요? 나이스요! 미드 한 번 갈래요? 잘봤니? 좋아요. 고! 여기만 해주세요. 나이스요? 가렌 큐 하면은 이거 궁 안 걸리나요? 아, 2대1. 아, 나이스.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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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궁궁궁! 바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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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텔! 나이스, 이거 텔까지! 공짜 공짜! 한 명 벌리고 집 가자. 한 명 벌리고 집 가자. 다 죽으러 왔잖아. 다 죽잖아. 다 죽잖아. 하하하하 이 콜라지 미쳤다. 무덤은 무덤만 죽었다. 도란 방패 트셨잖아요. 네. 근데 제가 해봤을 때는 도란을 링 들고 스킬을 막 쓰는 게 좀 더 편했었거든요. 패시브를 보시면은 스킬을 쓸 때마다 쿨타임이 줄어요. 그래서 이거 어떻게 죽었지, 근데? 죽는 건 관심 안 둬가지고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겠네. 아, 뭐 또 그걸 또 다시 보시네요.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네가 이렇게 크게 웃으세요. 되게 좋아하는데? 아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죽을 때마다 좀 틀어주십시오. 아니 그거 제가 웃은 건데 뭐 전 죽을 리가 없는데요, 예. 어, 우리 쪽 시야를 보시면은 유리한 게임이지만 반 이상 가있는 와드가 없습니다.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쪽 지역에 와드를 설치해 주세요. 다 같이 들어가서. 다 같이 들어가서 와드 설치하고 그리고 나오면은 그 다음 정글 위치 무조건 알 수 있어요. 여기 보이면 여기 있는 거고 없으면 무조건 위에 있는 거에요. 다이애나 템트리 갈 때 항상 블릭스가 추천해주는 걸로 가거든요 얘가 라인전이랑 초전반 교전할 땐 되게 좋은 것 같은데 그거 템 눌러서 상대 AP 많으면 심연해 가면 더 좋아요 AP 많으면 그럼 안 뒤지고 뒤는 엄청 세서 들어봐요 럭스만 때려 됐어 빠져 나이스 의중현보다 백툰 작가님 훨씬 잘하시는데 가감하시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창맨 님의 백배를 낳아요 아 단군이 보다 그렇습니다 백배라고까지는 안 하셔도 됩니다 아 백배는 좀 가했다 아 아 아 아니 그냥 무슨 말씀 하시나 했어요 롤 작가 선생님은 아니 인정합니다 백배 백배 발언 거기서 이어지는 게 이제 옥냥이 님이 호응하기 좋은 거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애쉬랑 바루스 심창맨 님은 메오나 노틸 알리 세 개 정도가 베스트인 것 같아요 네 빨리 진행하시죠 아 빨리 그럼 빨리 저 정글은 아직 피드백 못 받았는데 왜 아 정글은 안 정해줄 수 있나요 아 워낙 잘하니까 아 정글은 잘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저도 좀 받고 싶은데 그래 자를받았어요 아이고 예? 자를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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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니들 예 자 들어갈게요 네 애쉬 바로 애쉬 사이사 세트 오고 저도 가요 파이사가 더불어 마이사 깔아요 오케이 도로 갈게요 도로 갈게요 들어갈까요? 파이사부터 네 8렙 있네요 잡았어요 나이스 나이스 정효수 형이 잘하긴 잘해 잘하긴 잘해 오케이 나이스 여기 탑에도 풀게요 아 좋거든요 오케이 싸우도 돼 싸우도 돼 쟤네 지금 무리하는 거 나이스 나이스 동냥이 싸우도 돼 끝났어요 끝났어요 아 끝났다 와 아 나이스 나이스 다 이겼다 와 잘하네 우리 잘하네 아 근데 오늘 너무 강키 너무 잘하고 와 너무 좋았어 너무 좋았어 너무 좋았어 이런 깊이가 있는 게임이라는 게 진짜 깔끔하게 막판 한 번 어 합수 합수 강키님도 괜찮으시면 배돌아지 유네헌부터 시작하시는 것도 될 것 같은데 아 근데 저 배돌아지 여러분 지금 너무 받은 신나셨어요 보내줘야 될 텐데 감사합니다 강키님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아 키오빠 고맙습니다 즐거웠습니다 아유 재밌었어요 고마워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대회 화이팅이요 좋은 점 화이팅 우리가 이기 때문에 강키 때문이에요 아 그 정도는 아니고 화이팅 회식에 초대하는 거 어떤가요 회식에 회식에 모셔야죠 당연히 모셔야죠 회식에 모셔야죠 아니 코로나 때문에 안 나오고 싶을 수도 있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